왜 저기 고장 났을까 그지? 떨어져 있었어 못 들어갔나 본데 어제 국물 인가봐 삐빨로 조금 가려야겠구나 물은 안 넣을까? 물 조금 넣어야겠구나 물 넣어야 돼 물 뒤에 있어? 물 넣어야 돼 물 줄어서 안 돼 지름이 있습니까? 지름이 안 돼 뽀뽀를 지름으로 물 넣어야 돼 네 물 넣어야 돼요 1인분이야 2인분이야 2인분이지? 물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넣으시더라고 그러네 그리고 기름을 넣어야 돼 식용유를 넣어야 돼 떡볶이 인데 기름 넣어야 돼 아까 넣었어 아이고 왜 어떻게 넣었어 아니 어떻게 이거 그 기름 넣는 걸 어떻게 아셔요? 떡볶이에다가 어떻게 넣었어 내가 먹었어 음 음 일단 기름 넣었다고 아 아니 바가지 넣은 거 몇 년이나 썼대요? 버지겄네 그치? 나가가 전 많이 사나갔어 글쎄 버지겄네 손 버지겄네 저는 사나갔잖아 우리 애가 갖다 내 새끼가 쩔게 하잖아 예예예 다 생으라고 그런데 이게 더 좋아 저게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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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저 물만 퍼냈을 텐데 저렇게 닿을 정도더만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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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저거 나이씨 사람 머리를 저거는 물갓는게 싸내면서 음 아이고 우리 칸 꼴난다 꼴나 오늘 응? 칸 칸 왜 그려? 칸 왜 그려 졸려 그렇게 졸려? 졸려? 응? 칸 졸려? 아이고 새끼 그렇게 졸린가? 하기에 뭐 좋아서 밤새 잡아주고 왔으니 뭐 졸릴만도 하지 그 뱀 나온다 이제 거기 그 뱀 나와 지팡이 지팡이도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으셨네 지팡이도 이게 뭐야 한 50개는 되겠네 50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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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이야 제대로 나온다 떡볶이 아 물을 난 물을 많이 넣는 줄 알았더니 어 왜 떡볶이가 그냥 다 퍼지냐 안 퍼졌어요 안 퍼진 거야 100% 쌀 같지 않는데 아니 아니 100% 아니 100% 아니지 아 아니 쌀 쌀이 그만 나무도 있는데 말이야 왜 100% 쌀로 안 올까 저렇게 끓이면 저렇게 퍼져 야 떡볶이 이거 사막질말이야 지금 저 뭐야 저게 떡볶이가 그냥 살아있어야지 쫀득쫀득 오게 야 이거 떡볶이 쌀 놔두고 이게 뭐는 거냐 다 퍼지네 금방 끓였는데 아 그럼 참 나이 아 쌀 놔두고 저거 이게 뭐는 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아이 떡볶이는 조금 쫄깃쫄깃한 맛으로 먹는 거지 아니 금방 끓이는 저렇게 퍼질 정도는 무슨 뭐 라면도 아니고 맛있게 생겼네 아니 떡볶이가 조금 약간 조금 약간 쫀득쫀득하게 생겨야 하잖아 조금 물큰 물큰하게 생겼잖아 저금부터 그랬어 어 냄새는 좋은데 어 냄새는 좋은데 다 익었잖아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조금 한번씩 먹어볼까 한번 응 한번 먹어보자 시식 아 우리 또 스님이 또 떡볶이를 다 하셨으니 어르신 떡볶이 다 하셨으니 어르신 떡볶이 다 하셨으니 이거 이거면 여기씨 요것이 조금만 드셔요 아니 저기 시즈ck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있쇼 한번 맛 한번 보셔요 어떤거 괜찮아요 괜찮은거 같아요 아 덥다 회사에서 요거든 말든 아니 금방 끓였는데 이렇게 무슨 뭐 라면도 아니지 모르는 거야 야 못먹겠다 이거는 양치지로 하나 삼시냐 입에 단땐이 하드냐 이 천춘에 이 물하나도 다 늙어집니다 아 국물은 맛있는데 떡볶이 국물은 맛있는데 떡이 너무 무슨 라면도 아니게 뭐야 끓이자마자 아 못먹어 못먹어 매워 매운게 아니라 접음으로 집어 지지도 않는 떡볶이가 어딨어 세상에 지구로 내워라 오고가지를 말하라 청춘에 이 물하나도 다 늙어집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시네 잘하시오 아 이게 또 왜 꺼졌냐 어? 뭐 아닌지? 아 그냥 아마도 다흠 아마도 다흠 아마도 다흠 아마도 다흠 아마도 다흠